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화분 할머니 저 화분 본 적 있어요? 아니요 본 적 없어요? 네 아니요 처음 봤어요? 처음 보던데요 어디 가세요? 난 무식해서 마침 이게 갑자기 안됐는데 약이 떨어져서 그래요 왜그래요 제가 고쳐드릴께요 이제 돼요 해봐요 아니요 약이 없어 그런거 아니었어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 놀려서 그래요? 아퍼서 아 땡큐 점심 사드릴까? 웰컴 사주세요 사주세요 진짜?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세요 커피 한잔 드릴께요 돈을 왜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? 돈 좀 떨어지고 한잔 여기 커피 하나 드릴께요 근데 커피는 먹으면 안되는데 지금 막 한잔 먹었는데 이걸로 가서 순댓꽃 하나 잡숫고 와 빨리 이뻐서 그래 이뻐서 오늘 기회 너무 좋네 어떡하면 중심으로 한번 사려고 저때도 중심으로 가자 그랬는데 이유가 없어서 오늘 이유가 야 이게 웬일이야 근데 여기 가서 약 좀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약이 아니라 태양열로 가는거에요 이걸로